반갑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입니다. 오늘 오후 한탕은 200호 차량이네요. 양산에서 대구까지 10만원을 잡고 출발합니다. 자켓이 여기 있네요. 헤드 자켓, 요소수하고 주유권은 여기 있고 200호는 제가 오늘 처음 몰아봐서 타이어 상태는 양호하고 엔진 소리도 양호하고 그렇네요. 타이어는 괜찮네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제주강원의 제주강원 이게 제주하고 왔다갔다 하는 차네요. 보니까 이야 참 오랜만에 제주 하루 방 하하 자 그립습니다. 제주 자 제가 오늘은 오후 타임 5톤 하라차 10만원을 받고 200호 차량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자 추레라 200호 추레라는 제가 몰아봤는데 요거 5톤 차량은 제가 오늘 처음 몰아봅니다. 자 계기판은 요렇구요 키뭉치는 이렇구요 파킹은 이렇구요 또 문짝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문짝이 이렇습니다. 문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구요 이제 여기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하라에 관련된 거고 비상 깜빡이가 있고 자 기아 자세히 보시면 기아 뭉치가 이렇습니다. DNR 파킹 브레이크 제 외발이 있고 뒤에 침실이 와우 여기 또 썬러프 위에 썬러프도 있네요 침실이 끝내줍니다. 이야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또 준비한 1번 파랑 박하스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대구 경북을 응원합니다. 하삼동 달고나 천원 빵 대신 쿠키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대구 경북을 응원하겠습니다. 동대구 여기 내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 동대구 IC 동대구 IC까지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 잡히네요. 자 출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양산에서 대구까지 하루차 이베코 오토 DNR 파킹 브레이크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